안녕하세요. 미쌤입니다. 다들 좋은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? 오늘은 제가 로컬 Boy in the Photograph 라는 노래를 연주해드릴 거예요. 상혁 오빠가 이거 제 유튜브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신청을 해줬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? 죄송해요. 오빠가 이거 곡 설명을 보내줬는데 까먹었어요. 죄송해요. 미쌤이 이렇게 항상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저 오늘 밤에 과자 먹방 하려고 해요. 동자님이 보내주신 과자로 언박싱부터 이제 과자 그거 먹는 거 할 건데 오늘 다 들어오시죠? 그러면 저는 이걸 빨리 하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악보도 지금 받았는데 연습 한번도 안 해봤어요. 할 수 있겠죠?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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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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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